안녕하세요. 수아진의 인생 찻집 수아진의 형 안상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의 후반전 시작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추억이 되고 추억도 소환시켜서 지금의 현 시대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음악도 듣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외로움 또는 치유받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음악다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게 가장 적합한 음악들을 선정해서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를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오셔서 그 다음 주에 시작되는 새로운 주의 희망을 가지고 팔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위로와 소통과 추억이 공유하는 예전 다방, 음악 다방 같은 그런 느낌의 수화진의 음악 자집입니다. 매주 일요일 8시, 매주 일요일 8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날 동생과 같이 했던 용쟁호투, 수화진의 용쟁호투 공개방송은 매주 토요일 8시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수화진의 용쟁호투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